내가 여기서 부동산을 내면 내 등 뒤로 내가 영업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상권 이걸 우리가 배우지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배우지가 철길이나 물이나 뭘로 잘렸다 그러면 이게 상권이 분리되는 거죠 또는 예를 들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일방통행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부동산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1번, 2번 어디가 안 좋아요 부동산을 창업하는데 여기는 둘 다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데 여기는 올라가고 여기는 내려가고 이렇게 돌아서 오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여기에 창업하실래 여기에 창업하실래 1번이 좋죠 2번은 여기는 망한단 말이죠 왜 올라가는 거에 역방향이잖아요 올라가는 역방향 그럼 여러분들 친구가 여기 올래도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와야 돼 차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가를 처음 배울 때 그 당시에는 상가의 좋은 위치는 어디였냐면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버스 정류장 앞에 그러니까 술집도 잘 되고 커피숍도 잘 됐는데 어느 날 그게 다 죽었죠 역세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뭘로 왜 죽었는지 아세요? 버스 중앙차선제가 생기면서 죽었어요 버스가 가운데서 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5년 주기로 바뀌어요 일방통행이 이게 항상 영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지만 내가 그 시설을 보고 평가하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에 창업하려고 들어갈 때는 이런 것들을 참고해야 돼 그 다음에 역세권도 보면 밑에서는 지하철이 이렇게 그대로 가지만 올라오면 이렇게 교차로에 있는 역이 있고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 역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상업지라고 그러고 이거를 주택 주거지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데 가서 내가 오피스텔 하겠다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죠 상가 하나 오피스텔은 이렇게 상업지에 가서 하셔야 돼 교차로 상권에 가서 그런데 교차로 상권이 다 좋냐 주거지역으로는 안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목적을 어디다 두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항상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 그래서 상권이나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할 때 막혔나 막히지 않나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의뢰한 게 하나 있어서 신길력에다가 뭐를 하신다고 상권 분석을 좀 해주세요 하고 갔는데 신길력 서울 영등포역 옆에 신길력이 있는데 거기가 참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교차로가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리로 가면 여의도, 이리로 가면 영등포, 이리로 가면 노량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가 뒤에 한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리고 여기에 원룸 단지들이 막 있어요 그분이 여기에다가 원룸을 이렇게 사가지고 크게 뭐를 짓겠다고 여기를 분석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왜? 한강으로 상권이 잘려 있어요 여기는 지금이나 10년이나 100년이나 맨날 똑같이 이 범위에 갇혀있단 말이죠 상권이 확장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상권을 볼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확장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이런 강이나 지하철이나 철길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잘려있어서 안 좋단 말이죠 공원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반대로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들어가서 그냥 투자하고 산다 그러면 또 괜찮을 수 있어요 한강도 보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수익률로 가지고 보고 투자 개념으로 보면 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는 보실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할 때 막힌 상권, 막히지 않는 상권 여기에도 버스 엄청나게 많이 쓰더라고요 여기 세 군데로 가는 버스들이 쓰니까 상권들은 많이 쓰는데 대신 이렇게 한계가 있는 상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권이죠 그래서 또 지하, 상권 중에서도 옛날에 개천이었는데 이렇게 매꾼 찻길들 있잖아요 복개천, 복개천 그 복개천 옆에 아파트 단지들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복개천은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 되면 모기들, 벌레들 엄청 올라온다고 그래서 어떤 모르는 사람이 가서 봤을 때 바로 옆에 있어서 너무 좋아 그러는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 정작 물론 그런 말 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것 따지면 강원도 영월에 가 살아야지 하지만 그런 것들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장사하실 때 부동산 하실 때 옆에 미용실이나 이런 거 들어오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고 나서 아침에 가면 가게에 머리카락이 쌓여 있다고 옆에 중국집이 있다 그러면 바퀴벌레 다 우리 집으로 많이 오고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래서 가게 이런 거 알아보고 접근성 볼 때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잘 보셔야 돼 그 다음에 계단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흔히들 보는 그런 것들 왜냐하면 진짜 이 상가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올라가는 거냐 내려가는 거냐의 방향에 따라서도 집값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그러고 집에 들어가는 방향에 주유소가 있냐 나오는 방향에 주유소가 있냐 집에 들어가는 방향에 파리바게트가 있냐 나오는 데 있냐 뭐 이런 거 보듯이 저런 것들이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상가에서는 어쨌든 입지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보면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떠서 출근할 때 보면 주택보다는 상가가 더 훨씬 많아요 이렇게 나와서 돌아다니다 보면 상가가 훨씬 많죠 우리가 장사하는 그 가게도 상가잖아요 우리 중개업소도 상가잖아요 그래서 상가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셔서 일하기에는 상가가 더 많죠 그런데 우리가 주택은 항상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 차익 개념으로 양도 차익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돈 개념으로 많이 보죠 그래서 상가는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 차익보다는 이걸 얼마나 가격을 높일 수 있느냐 이거에 중점을 둬야 돼요 가격 수익성을 내가 어떻게 하면 중대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염두를 두고 보시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좋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 지역에 가서 문의 권리금이나 이런 걸 파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잘 써먹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그분들한테 지금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배우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건축법, 집합 건물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까지는 우리가 많이 봤죠 그래서 아까 상가 관리단, 상가 관리 규약 10인 이상의 상가 관리단에서 10인 이상의 임대인을 가지고 법적인 상가 관리단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업종 제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업종 제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업종 제안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상가하다 보면 많이 중요하게 원상회복이라는 문제가 나와요 원상회복 이 원상회복의 기준선을 뭘로 볼 것이냐 원상회복 여러분들 같은 원상회복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부동산을 사무실을 얻어서 가는데 집주인이 원상회복 조건을 늦는다 계약서 특이하게 그러면 그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죠 그래서 판례를 보면 판례상의 원상회복은 내가 들어가기 전에 있던 거를 기준으로 한다고 돼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기 전에 세입자가 한 70% 해놨는데 내가 들어가서 20% 더 됐다 그러면 내가 나올 때는 20%만 철거해주면 돼 그게 기본 판례인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기본적으로 했으면 그렇지만 내가 특이하게다가 주인하고 합의가 돼서 나올 때는 모든 걸 100%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럼 다 철거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는 가능한 원상회복에 관한 내용을 특이하게 기재 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세입자들한테는 그리고 만약에 할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들어갈 때까지만 기준으로 원상회복에 관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장 좋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큰 건물들 같은 데 가서 계약을 해보면 자기들이 계약서 양식을 갖고 와서 쓴단 말이지 특약도 인쇄 막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놓고 해서 이제 내 의견이 안 들어가고 이러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상인들이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으면 이게 굉장히 커요 이거 철거하는 데도 몇 천씩 들어가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저 비용에 대한 부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에서 저 원상회복에 관한 부분들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줘야 될 거예요 특히 이제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원상회복 같은 거 하려면 굉장히 막 4천만 원, 5천만 원씩 들어요 그러니까 망한 것도 서러운데 거기에다 원상회복까지 해주고 나와야 돼요 그게 근데 우리가 주택은 임차인들이 임대인하고 싸워볼 만한데 상가는 그렇지가 않아요 상가는 정말 냉장아리만큼 못된 주인들 엄청 많거든요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상가는 그러니까 거기에 휘둘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중계를 하든 내 가게를 얻을 때든 내 권리는 내가 보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신경 써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상가 영업에 적용되는 법률들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아까 식품위생법에 식품적계급 5가지 아까 봤었죠 휴게음식점, 일명식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중위생법은 숙박, 호텔, 모텔 이런 거 음악산업진흥은 노래연습장 노래연습장은 뭐뭐 할 수 있죠 노래연습장 가시면 노래하시고 음료 드실 수 있죠 술 불법이죠 맥주 마시는 거 새우깡의 맥주 불법 도우미 불법 그래서 만약에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놓고 쓰다가 걸리면 처벌을 어떻게 받냐면 세금이나 처벌을 어떻게 받냐면 아까 유흥적계급은 여자가 있을 수 있었잖아요 유흥적계급에 상응하는 만큼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유흥주점은 음식값의 10%가 개별소비사라는 게 부과돼요 술값이 1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10만 원이 개별소비세 그 추징이 이렇게 같이 돼요 나중에 현장에 가서 보면 그래가지고 저런 것도 많죠 그런데 실무에서는 다 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도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노래연습장은 들어가는 입구 통로가 1m 이상 나와야 돼요 저런 그런 거 새로 신규로 할 때 이런 것들 그런데 만약에 실내 골프장이다 그럼 뭐가 중요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실내 골프장 실내 골프장을 만약에 새로 차린다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빵빵 쳐대야 되니까 높이가 중요하잖아요 높이가 3m 이상 나와야 돼요 높이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실내 골프장을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주차예요 주차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데는 한 타석에 한 대 주차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5대 5타석이다 그럼 바깥에 5대 고정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데는 다 없어요 드물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고정주차가 두 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3대에 대해서 매달 2행강제금 벌금을 내면서 장사해요 그러면 이제 권리금을 주고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대로 승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너무도 당연한데 처음 듣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하나요 그러는데 이제 이거를 주차장 면적을 늘리려면 우리가 이제 법에서 배운 것처럼 결국 집주인이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 면적을 증설해야 되는데 남의 땅을 빌리는 거는 주차장으로 인정을 안 하잖아요 우리 법에서는 그렇죠 매매만 인정하고 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데 어느 주인이 세입자를 위해서 땅을 사주냐고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많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영화 비디오 이거 dvd방 그렇죠 그러니까 dvd방 노래연습장 이런 거 중계할 때는 가장 신경 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전기승압이에요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이죠 오락실 이런 것들 근데 전기승압하는 비용들도 상당히 4,50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본요가 올라감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학원설립운영과외교습은 대표적인 이제 세 가지 이제 학원 독서실 교습소 학원 독서실 교습소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 학원 독서실 교습소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학원을 하려면 면적이 평균적으로 서울에 예를 들어서 노량진에서 내가 학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노량진을 관할하는 동작교육구청에서 학원 면적에 대해서 이미 다 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복도 이런 걸 빼고 강의실 면적이 26평 이상 돼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내가 만약에 강남을 가서 강남교육구청에서 학원을 하기 위해서는 28평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역마다 이렇게 편차가 있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역을 옮겨서 중계할 때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청 사이트 들어가서 면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그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만약에 이게 승계다 승계 중계다 그러면 이미 전 학원 원장님이 인허가를 다 받아놓은 거죠 그죠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조건이라면 대표 이름만 바꾸면 되죠 전문대 이상의 학력만 있으면 들어가서 하시면 되니까 문제는 아닌데 이게 신규다 신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런 면적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은 문제가 화장실이 우리 이제 보통 옛날 상가들 이렇게 가보면 남자 여자 이렇게 층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학원을 인허가 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안 내줘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전문으로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석으로 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실사 나오는 날은 2층은 남자 3층은 여자 이렇게 붙여놔야 돼요 그래갖고 한쪽만 쓰게끔 그렇지 않으면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 학원은 면적 제한이 있지만 면적 제한이 있지만 과목에 대한 인원수 제한은 없어요 근데 이 교습소는 교습소는 면적 제한은 없는데 한 번에 가리킬 수 있는 거는 9명까지밖에 못할게요 뭐 우리 영어 교습소 뭐 피아노 교습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아노 학원은 가리키는 사람 수의 제한이 없는데 피아노 교습소는 한 번에 9명까지밖에 못갈게요 그런 이제 사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서실은 독서실은 이제 규제가 면적 제한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서울 같은 데는 120제곱미터 이상 경기도는 100제곱미터 이상 면적이 돼야 되고 지하에는 내주지 않고 뭐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거에 맞춰서 이 세 가지가 이제 같이 움직이거든요 실무에서 그래서 이제 학원 중계도 굉장히 커요 시장이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지금 이제 독서실의 개념이 이제 많이 바뀌었죠 스터디카페 이제 회사형 뭐 이런 걸로 바뀌고 경쟁도 많이 하고 인허가도 독서실로 내지 않고 그냥 뭐 장소 대여 자유업으로 바뀌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많이 바뀌었는데 저걸로도 이제 초창기에 했던 분들은 돈 많이 벌었죠 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 이런 거 해서도 벌고 계속 이제 이렇게 바뀌니까 그런 것들은 노려볼 만하죠 그 학원 독서실 그래서 이제 독서실은 제일 많이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냐면 전직 이제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들이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전당포는 누가 제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전당포는 일단 전당포 하려면 정가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전직 형사들이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미용실, 이용실 미용실은 뭐뭐 할 수 있죠? 여자분들 기본적으로 헤어커트, 간단한 피부 미용 그 다음에 독립한 손톱, 네일샵 그래서 요새는 이제 네일샵만 따로 전문으로 하죠 독립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용실 남자는 머리 깎고 수영 깎고 그런 식으로 독립이 돼서 이제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프랜차이즈 미용실 쪽을 많이 했었는데 미용실 쪽은 이제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세요? 미용실 쪽 선물 개업할 때 가장 큰 선물 좋아하는 선물 이제 권리금을 좀 많이 받아서 아 저 원장님한테 고마워서 선물을 해줘야겠다 그러면 가위 만들어서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가위가 한 400에서 500 정도예요 정말 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엄청 좋아해요 그래갖고 미용실에서 이사할 때 제일 도둑맞이 맞는 게 가위예요 그래서 이제 미용실들은 가면 항상 여벌을 가지고 있어요 갑자기 뭐 미용실에서 가위를 도둑맞았다 그러면 그날 장사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제가 그거 할 때 초창기에 어떤 걸 많이 이제 구상들을 그 미용업계에서 했었냐면 남자를 전문으로 하는 데 있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잘 돼요 남자들 하는 데가 보통 8,000원 9,000원 만원 이렇게 하거든요 대신 머리는 안 깎여줘요 자기가 깎고 가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수준이 낮을 것 같은데 남자들 수요가 굉장히 커요 남자분들 수요가 그래서 보통 이제 머리 깎여주고 뭐 이런 데들은 1,6,000원 1,8,000원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자들은 8,000원씩만 받아도 줄 서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시장도 굉장히 이렇게 다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안경 좀 하려면 옛날에는 아무나 있지만 우선 안경학과 안 나오면 안 되죠 전문대 이상의 안경학과를 나와야지 안경점을 할 수 있고 안경도 이제 거의 프랜차이즈화 돼 있죠 지금 약국도 프랜차이즈화 돼 있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죠 그 다음에 뭐 헬스장도 프랜차이즈화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 헬스장 체육관도 굉장히 대학별 그런 거 강하죠 명지대 용인대 뭐 창국체육대 그래갖고 맨날 본거차 뒤에 뭐 써있잖아요 명지대 뭐 학사 뭐 그 사람들끼리의 그런 그 업종에 가서 보면 그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노래방 기계 서로 이렇게 앙숙인 거 있듯이 그런 것들 당구대도 그렇죠 당구대 당구장을 하려면 당구장 허가 요건이 뭔지 아세요? 당구 하나를 당구대 하나를 16제곱미터를 놓는데 이거 세 개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돼요 당구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 인허가에 관련된 저런 것들 그래서 이제 당구장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제가 친하신 분은 홍대에서 지금 70이 다 되시는 할머니인데 노래 연습장만 하세요 노래 연습장만 한 40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무조건 노래방 하나 하면 800만 원 받아요 그게 얼마든 간에 근데 항상 좋은 것만 해줘요 정말 제가 노래 연습장 한다 그러면 그분한테 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는데 아주 카리스마 있고 잘해요 근데 그렇게 하나만 딱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또 제가 아는 분 중에 병호원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의사였어요 근데 IMF 때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다시 재개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잘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병호원만 전문으로 하는데 이분이 잘 되는 이유는 병호원 자체보다도 병호원을 컨설팅 해주면서 그런 의료기 같은 거 리스하는 거에 개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커미션도 먹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잘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자기가 그런 거를 잘하는 쪽에 하면 좀 유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중국집을 했던 경험이 있어 그러면 중국집 할 때 소개할 때 더 큰소리 칠 수 있죠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그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상가하시면서 내가 옛날에 피자집을 한번 해봤어 그러면 이런 식당이나 피자업에 대해서 손님이 오면 좀 더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컨설팅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상가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옛날에 첫 번째는 뭐냐면 권리금을 조정해줘서 여기서 나오는 용역수수료를 받아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요새는 부동산을 해서 돈을 많이 상가에서 버는 거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업종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장사가 안 돼요 그러면 딱 두 가지에요 첫 번째는 중개사가 개입을 해서 한 6개월 계약을 해서 이 가게가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바꿔주는 시스템이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중개사가 이거를 아예 인수를 해서 다른 걸로 변환을 해서 권리금 작업해서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가 요새는 참 좋은 게 요새는 음식점이든 뭐든 웬만한 노하우는 다 팔아요 무슨 동태탕 무슨 곰탕 얼마 주면 다 팔아요 수원의 유명한 동태탕 99만 원 주면 일주일 가서 이거 배우고 그 다음에 책 한 건 줘요 매딘분 할 때 뭐뭐뭐 넣고 매딘분 할 때 뭐뭐뭐 그거 정말 맛있어요 저는 많이 가봤는데 그래서 요새는 이런 음식에 대한 노하우를 다 팔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상가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 상가는 하는 일이 뭘까요 어느 집이 개업했다 그러면 무조건 가서 먹어봐야 돼 개업해서 먹어봐서 맛있어 그러면 한두 번 먹고 안 가도 돼 근데 맛없어 그러면 맨날 가야 돼 왜 그 집은 곧 망할 집이기 때문에 정말이에요 정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서 여러분들이 조언을 해줘야 돼 사장님 음식이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친밀도를 가져야 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그거 중요해요 현장에서 근데 우리 중개사들이 현장에서 많이 이게 초짜들이 버티는 게 자기가만 이익을 보려고 그래 내가 예를 들어서 마포에 개업을 했어 그러면 내가 마포 주민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여기서 개업했어 그러면 개업식 할 때 모든 걸 이 동네에서 다 해야 돼 음식 맥주 떡 떡 내가 공사하잖아요 그 동네에 떡집 할머니가 눈여겨보고 있어요 근데 사둔네 팔준이 다른 동네 떡집에 거기서 절대 사오시면 안 돼 그거 사오는 순간 그 동네에 그 할머니가 악선전 다 하고 다녀 그 다음에 개업식 날 쓸 소주 맥주 홈플러스 가서 사면 쌀지 알지만 옆집에 슈퍼가 있으면 거기서 사야 돼 그거 그 다음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간판이에요 간판 요새는 예를 들어서 마포구에서 내가 창업을 한다 그러면 구청에서 마포구에 있는 간판 하시는 분들을 다 모아다가 교육을 시켜요 우리 구에서 간판을 할 때 빨간색 농도는 몇 프로 이상 노란색은 몇 프로 이상 이거 이상은 안 돼 그리고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내가 그 지역에 있는 간판 하시는 분한테 하면 나중에 이 간판이 위반 건축물이 될 확률이 없어 근데 사둔네 팔준이 지방에서 간판집 하고 누구 소개받는다고 지방에서 해오면 이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그 지역에 그래서 이 간판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보면 일단 1층은 웬만한 찻길의 1층은 무조건 LED가 기본이에요 LED 간판 있죠 글자 하나당 불 들어오는 거 그게 기본이에요 그거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블록 뒤에나 2층 이상이면 아크릴 갈판이나 LED 선택인데 이거 LED 글자 하나당 거의 20만원씩 하거든요 그러면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하면 벌써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시는 분들하고 얘기할 때 항상 상호는 짧게 넣고 밑에다 공인중개사무소 길게 넣고 글씨를 크게 하라고 해요 글씨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간판을 할 때 내 가게라 하더라도 절대 실명을 넣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실명을 넣으면 안 될까요? 나중에 권리금 받을 때 지장이 있어요 홍길동이로 하다가 내가 한 몇 년 쉬고 싶어 근데 내가 폐업을 하는 순간 이름이 바뀌죠 그죠? 그래서 실명을 넣으시면 안 좋아요 거기다 내 거 아닐 때는 더더욱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그냥 일반적인 이름을 넣되 실명 같은 것들은 넣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보셔야 돼요 정말 현장에 가서 보면 중개사무실의 동선 중개사무실의 동선 그죠? 그래서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어떠세요? 혹시 아파트 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옛날에 과천에서 초창기에 아파트를 한 20년 전에 아파트를 먼저 했었는데 중개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쪽이 아파트예요 아파트는 낮에는 막 언니 동생하고 손잡고 밥 먹다 밤 되면 머리카락 잡고 싸워요 내 물건 뼈 갖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가 커도 매매 물건 몇 개 전월세 물건 몇 개가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딱 자기들끼리 약속을 정해 무조건 일요일날은 문 열지 말자 일요일날 문 열다가 걸리면 벌금 500만 원 뭐 이렇게 정해 그래도 다 해 다 해 그리고 월요일날 출근하면 물건이 빠지고 없어 어렵게 잡아요 잡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게 문 안 열고 커피숍 가서 계약서 썼대 그런 식으로 뭐 난리가 난다고 아파트는 그렇게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전월세 주택 다가구 이런 거는 솔직히 빠져도 빠진지도 몰라요 너무 많고 특성이 틀리잖아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동호수 층 향 똑같으면 똑같잖아요 거의 이제 층에서 오는 괴리관만 있는데 단독주택은 뭐 다 틀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하고 영향을 많이 미치진 않죠 특히 우리 이제 상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더 자유롭죠 대신 이제 상가는 아까도 말했듯이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어떠어떠한 업종이 있고 어떠어떠한 업종이 들어오면 좋을지를 그래서 이제 하나의 팁을 드리면 저희 사무실 같은 데는 이제 사무실 안에 관내도 안에다가 붙여놔요 그래갖고 이제 뭐 삼겹살집은 뭐 삼각형으로 그죠? 보쌈집은 무슨 모양으로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지도만 봐도 그래서 어떤 상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저기에다가 저거를 넣어도 될까 안 될까 그럼 그 모양 같은 거 보면 알겠죠 저기에는 뭐가 많이 있고 그죠? 그래서 몰려있으니까 저기를 넣어주는 게 나을까 몰려있으니까 피하는 게 나을까 이제 항상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고 응용해야 돼요 관내도 그런 거 12만원 15만원 밖에 안 하는데 많이 두고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를 많이 해야 돼? 부동산 위치 표시를 이렇게 해놔야 돼 부동산 위치 근데 부동산도 상가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주택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내가 이제 딱 지도만 이렇게 시간 날 때 봐도 아 부동산들이 어디 어디 있고 이게 어떻게 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런 노하우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명함 작업을 할 때 부동산들한테 여러분들은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명함 작업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업종에 대한 인사 어떻게 하세요?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저희는 이제 직원을 뽑으면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명함 한 장 주고 명함 한 장 받아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수첩을 하나 갖고 다니면서 그 부동산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 부동산의 느낀 점을 표로 만들어요 그래서 뭐 부동산 이렇게 갔다 오면 부동산 뭐 상호 위치 대표 직원 수 주 업종 뭐 이런 것들 막 써요 그래가지고 왜 이걸 해놓을까요? 그 분이 현장에서 가면 자기만의 거래할 업소를 그 사람이 개척해야 돼요 그 사람 왜냐하면 우리 다른 실장이 하던 데를 그 사람이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는 또 새로운 데를 만들어야 돼요 이 자체가 그래서 결국은 사무실에 직원이 많다는 거는 사무실이 다섯 명이다 사무실에 직원이 다섯 명이다 그러면 내가 가게를 다섯 개 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와요 각각의 거래하는 사람들 보는 시각 정보 이런 게 틀리잖아요 혼자 있으면 안 보이는 것들이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련을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장에 가서 보면 보통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보면 업소들에 따라서 여기는 뭐 아파트 전문 여기는 상가 전문 이렇게 이제 좀 규모가 있는데 이렇게 할 것이고 대다수는 원룸만 하면 원룸 상가만 하면 상가 아파트만 하면 아파트 이렇게 이제 다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직원이 세 명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세 명끼리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세 명이서 근데 이번에 이 사람이 나갔어 그럼 이 자리에 내가 들어갔어 그러면 또 여기에 이 두 사람하고 내가 싸워서 이겨야 돼 냉정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못 견디면 안 되죠 그 다음 외부적으로 이 사람들이 거래하는 업체에 내가 차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고 있는 업체라 하더라도 이 사람하고 다른 거래하는 다른 사람하고 만나야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연구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나면 옆집이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앉아서 커피 한잔 먹으면서 그 집의 스타일을 봐야 돼 그래서 그 집이 전화 왔을 때 어떻게 응대하고 물론 이제 경쟁업체니까 손님이 오면 나와줘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게 이런 배치 여러분들 가게 이렇게 들어가면 가게 이렇게 들어가면 입구에다가 입구에다가 식탁 같은 거 이런 거 놓고 방 안에다가 응접세트 같은 거 이렇게 놓는데 어떤 거를 놓는 게 좀 나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보통 사무실들 들어가면 뭐 하나는 놓죠 뭐 응접세트를 놓든 식탁 같은 걸 놓든 상담 테이블을 놓는데 저게 이제 아파트 같은 데는 일단 계약서 쓰는 데가 밖에서 안 보여야 돼요 옆집에서 보이면 계약 깨져요 어떻게 해서든 계약을 깨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약서 쓰는 공간은 가게가 앞만 커도 딱 세 명만 들어가서 안 줄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 나 들어가서 써서 다른 사람은 못 따라오게 딱 해놔야 돼요 따라온 손님이 오면 계약이 깨져요 말이 많아져 그래서 딱 들어와서 써서 일단은 내가 계약서를 쓸 테니까 할 얘기 있으면 계약 끝나고 얘기하세요 그러고 딱 써야 돼요 계약서 쓰다가 이 사람 말 듣고 계약서 쓰다가 이 사람 말 듣고 그러면 계약 못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진흥화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상인들이 이렇게 대빡에다가 물건 올려주잖아요 어떻게 장사하는지 아세요? 거기 풀 써가지고 거기를 말려요 이렇게 두껍게 그런 물건이 거기에 들어 올라가는 거예요 상인들도 그런 노하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냥 한 대빡 이렇게 주는 거 같잖아요 보이지 않게 설탕물로 막 몇 번을 두껍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 자체가 그런 거 있듯이 여러분들도 현장에 가시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손님의 동선에서 볼 때 그러니까 모든 거를 손님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중개사에서 보면 안 돼 손님이 문 열고 들어왔을 때 마주칠 사람이 어떤 동선이고 그래서 손님들이 이렇게 중개사무소 있으면 어떤 데는 이렇게 중개사들이 바깥에 이렇게 보고 있는 데가 있고 어떻게든 이렇게 옆에 보고 있는 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배치를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손님들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는데 대부분 손님들이 어떻게 해야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펄떡 안 앉아요 엉덩이를 살짝 걸쳐 도망갈 준비를 한단 말이죠 쑥스러우니까 그리고 정말 문을 열어놔야지 문을 닫으면 이 문을 이렇게 딱 열고 들어올 사람들이 별로 없어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입구에는 응접 세트를 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의자를 넓다 뺐다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느낌이 안 좋아요 응접 세트는 그냥 펄떡 와서 앉았다가 펄떡 가면 되죠 그리고 식탁은 안에다 놓고 이런 것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손님이 오면 도망가게 못 가려고 또 안에다 이렇게 손님이 와서 물건 얘기할 때 안에서 얘기하게끔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100% 정답은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입구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책상은 줄이고 안을 넓게 해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려고 해요 그게 왜 여기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는 무슨 사무직이 아니잖아요 직원이 네 명 있으면 막 책상이 네 개가 있고 지들이 다 써 사무실을 손님들한테 쓸 공간 없이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저런 것들 전산화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 잘 못된 거 이렇게 잘 안 된 거는 파쇄해야 되죠 지금 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이제 뭐 계약서 같은 거 오래 놔두고 뭐 5년 3년 있다 했는데 그걸 놔뒀다가 문제가 되면 또 그걸 책임 주는 중개사가 또 책임을 져야 되고 굉장히 요새는 규제가 많죠 컴퓨터 같은 것도 원래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안에 보면 중개사가 쓰는 컴퓨터 안에는 계약서 양식을 공 계약서 양식만 두고 기존 계약서 쓴 거는 보조기억 장치로 빼라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차복차복 저장했다가 이게 해킹에 당하면 중개사가 책임을 다 져야 돼 왜냐하면 우리 중개사들이 컴퓨터를 많이 쓰잖아요 물건도 올려야 되지 실거래가 신고도 해야 되지 자료도 해야 되지 또 손님 없으면 고도리 친다고 인터넷 해야 되지 그러면 여기에 이제 스팸이 많이 쌓이죠 그죠 그래서 저런 것들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 같은 거를 레이저를 쓸 건지 잉크젯을 쓸 건지 이런 것들 왜냐하면 한 장 잘못하면 아홉 장 열 장이 잘못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정말 생각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내적인 이런 것들 어떻게 구조를 잡고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외적으로 어떻게 다른 부동산 다른 업종 손님들하고 내가 관계를 잘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손님 입장에서 손님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너무 막 가게들이 완전 검은색 노란색 빨간색 너무 정형화되어 있죠 중개업소들 가서 보면 너무 번쩍번쩍하고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고급화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낫지 않나 그래서 명함도 항상 이제 명함도 두 가지 정도 만들어야 되죠 그죠 막 쓸 망명함 그 다음에 내 사진 넣고 이쁘게 할 내 개인 명함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무실 처음에 창업하면 이삿짐센터나 인테리 업체에서 우리 이제 명함은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주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주로 망명함으로 써야 되죠 그 사람들 상호나 이런 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 명함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개척해서 갖고 다니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개업을 처음에 창업해서 할 때 친하게 지내야 될 사람들이 첫 번째로 이제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냐면 일단은 처음에 법무사 그 다음에 세무사 그죠 법무사는 이제 등기를 하거나 소송에 관련한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명 정도씩은 친해져야 돼 그래서 서로 이제 다른 그러니까 이제 법무사도 두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세무사도 그렇고 시험을 봐서 법무사 세무사가 된 분이 있고 국세청이나 법원에서 오래 일해서 그 자격을 가지고 나온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 일했던 분들은 소송에 강하고 시험 받던 분들은 등기나 아니면 세무상담에 강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건축사분하고 친해야 돼 건축사 그래서 건축사하고 친하면 일단은 어떤 상가를 계약할 때 용도 변경에 대해서 바로 답이 나와요 지금 커피숍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걸 하고 싶대 그래서 그랬을 때 뭐 안마 시술술을 하고 싶대 그랬을 때 이걸 용도 변경 할 때 얼마가 들어갈까 이런 거 그래서 건축사도 세 명 정도 근데 정말 건축사하고 친해야 될 이유는 따로 있어요 어떤 거 좋은 땅이 있어 근데 저 좋은 땅을 집을 한 번 졌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올까 그래서 이걸 가설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건축사하고 친하면 이 가설계를 금방 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손님 거 의뢰도 할 수 있고 괜찮은 땅이 싸게 나오면 아 저걸 가설계를 한 번 떼어가지고 원룸을 졌을 때 방이 몇 개가 나오고 주차장에 몇 개를 뺄 수 있을까 이런 걸 투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게 돈이 되거든요 가설계 같은 거 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한 이삿짐 이삿짐이랑 인테리어 이 사람들은 이제 거의 뭐 서로 같이 가는 근데 제가 과거에 이거 부동산을 처음 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저분들이 이제 뭐 이삿짐센터 소개하고 뭐 이러면 일정 비용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 하나 했다 그러면 일주일마다 사무실이 한 번씩 들려 그러면 아예 계약서를 복사해서 통째로 줬어 네가 알아서 영업해 근데 지금은 개인정보법이라는 게 생겨서 그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떤 걸 넘겨주면 문제가 가죠 그죠? 딱 연락했더니 내 연락처 어떻게 알았어 이러면 일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사전 동의 없이 이런 것들을 오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이삿짐이나 이런 인테리어 업체 이런 데 하고도 굉장히 신경 써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게 은행이죠 그죠? 은행은 이제 융자 같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은행하고 미리 등록하면 융자에 대해서 해주면 0.3% 주죠 은행 통장으로 그죠? 지역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저런 부분들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저런 것들도 잘 해놓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현장에 가시든 저런 것들을 딱 완벽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그 업종 하시는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그 업종 하시는 분들의 어떤 가려운 데를 여러분들이 긁어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같이 그 지역 주민이 돼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 지역에서 이제 얘기할 때 어떤 말을 하냐면 장사가 안 돼도 절대 도시락 싸 갖고 다니지 마라고 해요 팔아줘야 돼 내가 식당 가서 팔아줘야 그분이 돈을 벌어서 또 물건 살 때 나한테 오지 장사 안 된다고 내가 도시락 싸 갖고 다니면서 아니면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 먹으면서 그분한테는 나한테 와서 뭐 중개를 바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체육시설 설치운영 이거는 이제 뭐 탁구장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제 오늘 시간은 굉장히 이제 편하게 이론적으로 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인허가가 나오고 이러면 조금 머리 아플 수 있는데 오늘은 워밍업 한다는 생각으로 기본적인 것만 조금 했었는데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래도 조금 남기셔야 되잖아요 그죠? 좀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뭔가 남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